현상욱대 기자, 베이비 부모시죠? 그렇죠. 50 몇 년생? 77학번이니까 58년 갯디에 오게 있죠. 58년 갯디시니까 딱 그 중간에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이번 주가 생일입니다. 아까 저랑 생일이 비슷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생일 홍보까지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논란들에 대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 때는 직장이 넉넉했다는 말은 대졸자의 하나인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대학 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대학 가면 다른 형제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가난한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대학을 갔다가 어떻게든 가서 졸업한 사람에게는 직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살아왔느냐, 고달프지 않았냐.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특히 58년 갯디에 묶여 있으니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는요. 헤엄쳐온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나오면 그만이지. 또 고개를 빼서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헤엄치면 그뿐입니다. 이게 낀 세대다운 발언이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용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낀 낀 세대야. 확실하게 낀겼다고. 자신감 가지라는 송호근 교수의 말. 자신감 가지시고요. 헤쳐나가셔야죠. 힘내십시오. 기자수 좀 넘어가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밀양 송전 철탑 문제입니다. 벌써 8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밀양 송전 철탑 문제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죠. 사실은 심각한 사회 현안이었습니다만 제대로 보도가 안 됐었죠. 한전이 신고리 원전에서 5, 6호기죠. 원전에 의한 전력을 생산하면 그 전력을 대도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철탑을 세우고 송전선을 거기에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리에서 창령 변전소까지 90km에 해당하는 구간에 161개의 송전 철탑을 건설하고 거기에 초고압 전력선을 이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제는 설계인데 밀양시를 지나는데 27개 마을을 지나는데 철탑이 69개입니다. 그런데 일부 철탑이 마을 근처 논밭을 지나가고 마을을 비임 감싸며 지나가는 게 문제죠. 처음에는 송전 철탑을 마을을 피해서 높은 산 위에다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설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산 위에 철탑을 세우려면 자재를 높은 곳까지 실어나르니까 번거롭죠. 또 공사도 힘듭니다. 산 위에서 하려면 물론. 자연 훼손도 더 크게 된다. 이게 한전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송내를 들여다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을 근처로 바로 지나가버리면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 그 얘기죠. 주민들이 마을 근처에 송전탑 세우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전자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고압 송전설로 76만 5천 볼트라고 하는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과 가축, 수목,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첫째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딱 입증해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어서 지금으로서는 입증과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의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송전설로가 지나가는 주변 피해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그럼 해줘야 되는데 보상이 적절치 못한 거죠. 국책사업이니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도 있는데 송전철탑을 세우는 땅은 시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땅 그리고 그 바깥으로 3미터 정도까지는 시가의 30%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2005년에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헐값에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논밭이 망가지고 철탑이나 전선 밑에 있는 땅은 금융기관이 담보로도 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보상이 야박하다 못해 거의 빼앗아가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가로 1억 5천만 원짜리 바친데 보상금을 따져보니까 154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가로 3억 원짜리 집과 땅이 그 자리에 있는데 보상금은 700만 원.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땅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생 함께해온 땅을 헐값에 넘겨주고 떠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다가 2012년 1월에 74살 할아버지 밀양주민 이치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생의 농지가 시가로 4억 원인데 떠나라고 내몰면서 보상액이 6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울분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장례를 바로 치르지도 못했어요. 옥신각신하니라고. 77일 만인 3월 7일 1년 전입니다. 3월 7일 가죽장으로 치렀었죠.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비난이 일면서 국회가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참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권력을 쥔 쪽에서는 꼭 법대로 하자고 버티고 법대로 하라고 또 권력자들은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꼭 사람이 죽어서 시끌시끌해지면 슬그머니 이제 발을 디디미는 거죠. 맞아요. 아직도 해결이 멀고요. 마을 주민들은 공사하러 가는 산길, 길목에 운막을 짓고 24시간 교대로 지키면서 난민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어떻게 그럼 해결을 좀 지어야 될 텐데요? 글쎄 말이죠. 대책위원회에 구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나이가 70, 80대입니다. 시골 밭농사 짓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주로 할머니들이 많으시죠. 이분들 생각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국책사업, 나라일이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 양보할 만한 양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오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왜 한평생 고생만 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따졌더니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이 왜 이렇게 잘못됐나 따졌더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원전을 빨리 지어서 전력을 송출해야 되고 그걸 빨리빨리 성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강제로 뺏을 수도 있도록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또 하나 심각한 문제인데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사는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까지 전기를 끌어올려니까 송전철탑 초고압 송전선이 여기저기 깔리고 수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덜 드는 힘없는 마을로 힘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전선을 갖다가 내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도시 인구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네온사인, 냉방, 난방 전기를 실컷 쓰고 농민들은 삶의 터진이 무너지지만 전기도 별 쓰지도 않는 농민들한테서는 억울한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시골 노인들이야. 기껏해서 쓰는 게 전기밥솥, 현광등, TV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지난주죠. 3월 8일. 이 70살 넘은 경상도 할매들한테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도 드러내주었고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구조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줬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택의 쌍용 해고노동자, 울산현대차, 제주강정마을, 부산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이들이 농성하고 있는 데를 다 돌면서 아들을 품어 안 듯이 딸을 품어 안아줬다고 해서 할머님들이요? 네.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이 400만 원인데 또 할머니들은 비용 이것저것 떼고 나서 100만 원은 얼마 전에 불타버린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차 농성장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들이요. 서울에 와서 처음 한 꺼낸 말이 시골에서는 불을 하나 켜면 뭐 하나는 불을 꺼야 되지 않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도시에 와보니까 온 천지가 굴듯이다.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할머니들은 지금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갖다 일단 이 정도까지 전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송전탑 할머니들의 이야기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